귀염둥이가 이제는 정말 대단이셨네. 앞으로는 또 얼마나 성장할까? 엠버나 왜 아직도 안 우는 거야? 리서씨한테 엠버이를 어떻게 물어보지? 아이, 어떡하면 좋아… 안심하세요, 리서씨! 전 아주 잘 지내요! 여행자, 여긴 어쩐 일이야? 귀염둥이는 쿨레이를 자주 보러 오나 봐? 여행자는 엄청 친절해요. 전에 간다르바 성악에서도 정말 많이 도와줬거든요. 보아하니 쿨레이가 수메르에서 새로운 친구를 많이 사귄 모양이네. 네! 게다가 글도 열심히 배우고 있어서 이제 쉬운 문장은 직접 읽을 수 있어요. 스승님이랑 수메르 사람들이 잘 챙겨주지만 그렇다고 몬드 사람들을 잊은 건 아니에요. 요즘에도 친구들을 보러 돌아가고 싶었는걸요. 다들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나요? 엠버는요? 케이아씨랑 진씨는… 흐흐흐흐! 진정해, 콜레이! 천천히 얘기해줄게! 귀염둥이, 미안한데 조금만 시간을 줄래? 콜레이한테 몬드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요거는 매우 좋은 소리를 이어가셨고… 굿과 regression에 실을 안으로 찍고 싶어서요. 그들은 이렇게 계기도 하고 있습니다.